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강의를 드렸었던 그런 장세와 굉장히 또 흡사하게 상승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는 또 그러한 종목이다. 일단은 그리고 굉장히 또 메이저의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와 있어요. 그렇죠? 메이저의 수급이 잘 들어와 있어야 된다. 그리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 2분기에 굉장히 200% 이상의 어떤 실적을 나타냈다. 그래서 3분기에는 이 해당 종목의 어떤 실적이 피크가 나올 그런 시점이에요. 그래서 지금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세와 맞물리고 그리고 실적과 관련해서 충분히 맞물려서 여러분들에게 또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종목 받고 싶고 그죠?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리 저희 톱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함께 같이 공약을 한번 해보자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자존심이 달린 히든 종목 힌트나 먼저 들어봤습니다.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3분기에 자산 최대의 실적 기대된다라는 내용인데 힌트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? 업종 같은 거요? 업종은 대한민국은 무슨 민족이죠? 무슨 민족일까요? 무슨 민족이죠? 배달의 민족이죠? 배달의 민족이라서.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. 지금 또 물 밑듯이 들어오네요. 지금 한마디로 여러분들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돼요. 그렇죠?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빨리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함께 하자.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오픈해드립니다. 다른 방송에서도 저희는 저의 기법 관련해서 모든 걸 다 오픈해드리고 제가 직접 매매하는 것까지 보여드려요. 그래서 그런 식이 바로 실전 투자다.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를 하니까 지금 빨리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힌트만 들었을 때는 아직 아리까리한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과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해드린다고 합니다.